안녕하세요.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. 코로나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많이 힘내시고 또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대구, 경북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. 많은 의료진들,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지금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다시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. 지금 대구,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 돼가지고 마음 편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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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자 대한민국. 화이팅!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대구 시민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항상 마스크 잘하고 손 소독 잘하십시오. 다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우리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선수들도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 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힘내자 경북, 힘내자 대구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화이팅! 다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힘내자 대구, 힘내자 경북. 힘내자 경북. 행복 행북이 예쁘죠? 날씨가ve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